세계의 피라미드 11번째 시간 이번 시간에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롱비치 캠퍼스의 월터 피라미드와 유타주 솔트레이크시에 위치한 썸먼 피라미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에는 총 4개의 거대한 피라미드가 존재합니다. 네바다주 룩솔로 라스베이거스와 테네시주 맨피스 피라미드 아레나 그리고 오늘 이야기에서 다루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롱비치 캠퍼스 월터 피라미드와 유타주 솔트레이크시의 썸먼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우선 1994년 공식적으로 오픈된 월터 피라미드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롱비치 캠퍼스에 있는 4찬석의 실내 다목적 경기장입니다. 월터 피라미드는 롱비치 스카이라인을 넘어서는 18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외부는 다크블루색의 물결 모양 알루미늄 판들로 균일하게 덮여 있습니다. 이 피라미드의 건설 비용은 약 2200만 달러, 한화로 약 280억이 소요되었으며 피라미드 둘레의 각 측면의 길이는 100미터 이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토록 거대한 피라미드가 대학교 내에 존재하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롱비치 캠퍼스 출신 유명인물로는 영화학 전공과 전자예술학을 전공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있습니다. 할리우드 내에서 블록버스터 영화라는 개념을 만든 최초의 인물로 평가받는 스티븐 스필버그는 13살부터 가족을 등장시키며 영화를 제작한 후 1970년에는 조스로 블록버스터 영화시장을 개척했습니다. 그 후로도 주라기공원, 라이안 일병 구하기 등으로 전 세계의 흥행돌풍을 일으키며 성공한 감독이 되었습니다. 이른 나이부터 영화산업에 뛰어든 스티븐 스필버그는 대학시절 오랜 휴학을 하게 되었고 세월이 흘러 30년이 지나 학위를 수여하게 됩니다. 당시 학교에서는 졸업작품으로 12분 분량의 영화를 제작하는 것이 과제였는데 스티븐 스필버그는 자신이 제작했던 영화 중에서 12분을 한참 튀어넘은 약 200분 러닝타임의 아카데미 작품상과 감독상을 수상한 쉰딜러 리스트를 제출했습니다. 월터 피라미드는 현재 롱비치 스테이트 비치 남자 농구와 롱비치 스테이트 비치 여자 농구팀의 홈 경기장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롱비치 스테이트 농구팀들의 홈 경기장 이외에도 월터 피라미드는 수많은 NCAA 여자 배구 경기들 NCAA 남자 배구 챔피언십을 포함한 NCAA가 후원한 여러 대회들을 개최했습니다. 또한 97년과 98년의 여자 프로 농구 ABL 즉, 아메리칸 배스키볼 리그에서 챔피언십 시리즈까지 진출한 롱비치 스테이트 글레이스의 홈으로도 이용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유타주 솔트레이크시에 위치한 1979년에 완공된 썸먼 피라미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썸먼 피라미드는 썸먼 교를 전파하기 위한 썸먼이 사용하는 성역이자 사원으로 신자들의 기부와 자발적 노동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썸먼은 1975년 미국 시민 클라우드 코키노엘이 썸먼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존재를 만났다고 주장하며 시작된 종교입니다. 노엘에 따르면 썸먼 존재들은 자신에게 창조의 원리에 관한 개념을 제시했고, 창조의 길을 따라 일하는 진보적인 존재들에 의해 인류가 발전할 수 있도록 제시한다고 합니다. 노엘은 자신의 경험에 따라 썸먼 사람들로 받은 선물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 썸먼이라는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1980년, 자신이 새롭게 발견한 길을 반영하기 위해 그는 자신의 이름을 썸먼 바눔 아몬라로 바꾸었고, 다른 명칭으로는 코키라로 불리고 있습니다. 썸먼의 종교적 관례는 고대 이집트 종교와 히브리 예언자 모세를 기반으로 했습니다. 썸먼에서는 이들을 가르치는 명상 실천에 사용되는 와인인 넥탈을 생산하는데, 넥타는 썸먼 피라미드 안에서 만들어지며, 썸먼에 따르면 영적 기념들을 포함하는 공명들로 가득 차있다고 주장합니다. 썸먼은 각각 자체 메시지를 담은 다양한 종류의 넥타를 생산합니다. 이들은 명상 전 소량의 넥타를 마시면 알코올이 뇌혈관 장벽으로 공명들을 운반하며, 이란 공명들이 뇌에서 배출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 당국은 넥타를 와인으로 간주하여, 썸먼 교육의 넥타 제조를 하려면 양조면허를 취득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브리검 영이 회장으로 있던 초기 시절,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가 운영한 유타주의 첫번째 양조장이 되었습니다. 썸먼은 육체가 죽은 이후의 사람의 정수를 더 높은 목적지로 인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현대식 미라화와 전의를 수행합니다. 죽은 후 미라가 되고 싶은 사람은 영적인 이유를 가진 누구든 이용할 수 있으며, 또한 애완동물에게도 미라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처음으로 미라화 과정을 받은 사람은 2008년 1월에 사망한 노웰 자신이었는데, 그의 시체는 금으로 덮인 미라 형태의 황동관 내부에 봉환되어 있으며, 그룹의 피라미드 내부에 세워져 있습니다. 썸먼은 설립자에 따르면 전세계 25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썸먼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조직은 공식적인 회원 기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수치는 배포된 와인병의 수를 기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피라미드의 건설은 1977년부터 이루어졌고, 건축 당시 정밀 장비를 사용하여 대형 콘크리트 기초는 지구의 진북과 일치시켰습니다. 오늘은 미국에 있는 거대한 4개의 피라미드 중, 진한 라스베이거스와 맨피스에 있는 피라미드에 이어, 캘리포니아주의 월터 피라미드, 유타주의 썸먼 피라미드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그럼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